자 재빈이 봅시다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못 간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뭐야 하나밖에 없어 저 밑에 더보기 있는데 뭐라고? 더보기 했는데 안했나? 인정 세트 안했구만 하나 세트만 했구만 응 그래 안그래 예 일단 앉으세요 깜빡했죠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하세요 커튼 두개에요 아 뒤에 아니지 그래 잘못 눌렀어 죄송합니다 2에 9 뭐 어떤거 배웠어요? 어떤거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뭔가 묻고 답하는거 했죠 희한한 사람입니다 자기 엄마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Is she my mom? Is she my mom? My mom 또는 My mother? Is she my mother? Is she my mother?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뭐에요? 비동사 비동사죠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나의 엄마이다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 경우 She is I am You are They are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Is she? Are you? Am I? 이렇게 바꾸면 묻는 말이 된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Is she the she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엄마가 맞으면 너네 엄마 맞으면 참 Yes She is 아니라면 No she isn't No she isn't No she isn't your mother 너네 엄마 알잖아 너네 엄마 못 알아보냐 진짜 오케이 오 She is my sister 오 She is my sister 알고 봤더니 깜깜해갖고 잘 몰랐는데 엄마가 아니고 시스터래요 누가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없다 치고 My sis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o Who is she Who is she 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누구니 그렇죠 Who is she 그냥 누구예요 She is my sister 나의 sister 누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Who is she Who is she 나의 brother 나의 brother 나의 brother He is my mother Hey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Go down She is my father He is my father 내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He is my father. 그럼 나의 아빠가 아니다. No, he isn't. No, he isn't. 아니, 아니라는 말을 나는 안 했는데. 그럼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말로 바꾸면? 네? 그는 나의 아빠가 아니다라는 표현. No가 왜 자꾸 들어가? 아니, 그는 나의 아빠가 아닙니다라고 나는 안 했는데. He isn't my father. 그죠. 그는 너의 아버지니? Is he your father? 그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계속해서 She is my grandmother.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계속해서 비동사. 그래서 그녀는 나의 할머니가 아니십니다. She isn't my grandma. She isn't my grandma. Grandma. 그녀는 너의 할머니니?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 아닙니다. 그 자리가 주차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He is my grandma. He is my grandpa. He is my grandpa. 다 했네요. 틀린 거 거칠게요. 주세요. 빨리 주세요. 오빠야, 나 왜 없지? 이제 부정행위 안 하고도 잘 쓸 수 있어요? 예. 네. 다섯 가지. 네.